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스프린트페이 요것도 우리 구독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채굴을 시작했습니다 살펴보니까 특이한 점이 많아요 그럼 스프린트페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채굴은 되게 쉽습니다 예스파워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기타 예스파워 알고리즘 많죠 우리가 뭐 아로아나 타이더코인 그런 것들하고 똑같습니다 나온지는 작년 6월쯤이고 타이더코인보다 조금 몇개월 앞에 나왔죠 그리고 이 코인의 특징이라면 마스터노드 보상이 굉장히 많아요 최대 공급량이 1억개인데 60%를 마스터노드 보상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 마스터노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드라 그러면 블록체인에 연결된 네트워크 선이죠 개개인에 제가 이 스프린트페이를 채굴하면 저도 스프린트페이 하나의 노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채굴하시면 다 노드에요 각 노드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블록을 찾고 형성하고 거기서 트랜잭션을 발생해서 블록체인을 유지해 가는 것이 노드의 역할입니다 마스터노드를 알려면 풀로드와 라이트노드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돼요 풀로드라는 것은 이 블록체인 상의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노드가 풀로드에요 이 블록체인을 근본적으로 유지하고 지켜주는 노드죠 그럼 라이트노드는 뭐냐면 우리같이 채굴자들입니다 일반 채굴자들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린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증하고 거기서 채굴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풀로드와 라이트노드가 있는데 풀로드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채굴을 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대량으로 채굴하시는 분들이 풀로드를 유지하세요 자기가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으면 더 빠른 검증과 더 빠른 실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채굴하시는 분들이 풀로드를 갖고 계신데 사실상 네트워크가 풀로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정적이고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유지가 잘 된다는 말이거든요 사용자도 많다는 뜻이고 근데 사실상 풀로드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뭐 메모리 사양이라든지 각종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말 돈 되는 코인 아니고서는 자기가 풀로드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풀로드를 유지하시는 분들한테 보상을 주기 위해서 나온 게 마스터 노드입니다 마스터 노드를 설정하면 일정한 보상을 주겠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마스터 노드도 담보가 있죠 담보를 맡기고 풀로드를 유지하는 사람한테 보상을 주겠다 이 스프린트 페이가 전체적인 보상에서 채굴 보상보다는 마스터 노드 보상이 훨씬 많습니다 마스터 노드가 많다는 것은 두 가지에요 블록체인을 만들고 관계자들이 마스터 노드를 설정하고 이 블록체인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먹티에 먹겠다 한마디로 먹고 나르겠다는 거죠 이런 의도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만든 이 블록체인을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고 싶다 나는 그럴 때 마스터 노드를 많이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단점이 있는 거죠 이 스프린트 페이가 전자일지 우자일지는 몰라요 근데 나온 지 1년 가량 됐고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를 보면 전자는 아닌 것 같아요 먹고 나를 징조는 안 보인다는 거죠 아무튼 이게 스프린트 페이의 큰 특징이고 마이닝 풀스테이츠 가보시면 현재 채굴자들이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은 것도 아닙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은 뭐 대충 판가름이 나거든요 이 코인이 될 코인이다 안 될 코인이다 판가름이 나는데 스프린트 페이 같은 경우에는 안 될 코인은 아니다는 거죠 현재 그 이유가 뭐 올해 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풀도 늘어나고 채굴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 풀이 꼭 마스터 노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풀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코인 자체가 지금 확장이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코인을 채굴에 놓는 측면에서 스프린트 페이는 추가할 수 있는 좋은 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타이더 코인보다 조금 앞에 나왔지만 비교를 해보면 타이더 코인은 지금 블록 높이가 28만 정도인데 스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26만 아직 블록 높이가 타이더 코인보다 낮아요 물론 수량에서 차이가 나긴 하는데 스프린트가 수량이 훨씬 많잖아요 타이더보다 4배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블록 높이가 아직 더 작다는 것은 그만큼 블록당 보상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채굴이 그만큼은 수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리 채굴에 놓는 의미가 있고 제가 직접 채굴 해보니까 발행량에 비해서 코인도 나쁘지 않게 줍니다 현재 보상 단계는 2단계로 와 있어요 1단계 26만 개는 넘어섰고 2단계이기 때문에 3단계 4단계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겠죠 아직 1년밖에 안 된 코인이기 때문에 초기라고 볼 수 있죠 현재 지금 스프린트 페이를 계속 채굴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쪽은 채굴량은 대략 하루에 30개에서 40개 해시가 많이 떨어질 때는 20개까지 표시가 되곤 하는데 대략적으로 30개에서 40개 정도의 코인을 획득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발행 양 대비 내가 얻을 수 있는 획득 양을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타이드 코인 같은 경우에는 2100만 개 잖아요 그리고 얘는 1억 개입니다 그러면 약 4배 정도 5배 정도 차이가 난다 치면 타이드 코인 하나 채굴하는 것과 스프린트 5개 채굴하는 게 절대적인 발행 양 대비 코인 획득 양으로 봤을 때 동일한 거죠 뭐 다른 기타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 봤을 때는 현재 타이드 코인이 많으면 뭐 5개 보통 3,4개 정도 나오니까 평균 4개로 잡고 스프린트 페이가 20개만 나와준다면 타이드 코인보다는 채굴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타이드 코인보다 몇 개월 일씩 나왔지만 아직은 채굴량이 괜찮다 아로와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얘가 28억 개죠 발행 양이 28억 몇 개입니다 그러면 스프린트가 1억 개니까 28배 많이 나오는 거 스프린트 하나 나올 때 아로와나 28개 나오면 동일한 거예요 단순히 발행 양 대비 코인 채굴 개수는 동일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채굴량을 계산하시면 되세요 현재 가격은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지금 그레소에는 뭐 나름 다양한 그레소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커뮤니티도 나름 활발해요 보시면 최근에 폴더를 계속 추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상장을 위한 모금도 했었고 상장이 실제 됐고 이런 여정들을 보면 코인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채굴방법을 알아볼까요 우선 지갑을 다운받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지갑으로 가시고 여기 자신의 os에 맞는 지갑을 클릭하시고 다운받고 압축을 푸시면 폴더 안에 이런 파일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Qt 스프린트 Qt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지갑이 실행되고 동기화가 시작되겠죠 동기화가 시작되면 여기 동기화라고 막 뜨거든요 일단 동기화 다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얘도 블록이 꽤 많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동기화 중에도 지갑 주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세로그짐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리시버 가셔가지고 리퀘스트 페이먼트 누르시면 이렇게 지갑 주소가 나오겠죠 얘가 지갑 주소 지갑을 복사해서 쓰실 때는 카피 어드레스 얘를 누르시면 되세요 그리고 붙여넣기 하시면 되세요 어디든지 여기 리퀘스트 페이먼트는 누를 때마다 지갑 주소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 나오는 주소가 다 다릅니다 맨 처음 받은 지갑 주소 하나만 쓰시면 되고 혹시 눌렸다면 그 주소 클릭하셔서 리무브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기존에 한번 받은 지갑 주소를 또 확인하시려면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은 마이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겠죠 마이닝 프로그램은 마이닝 풀 스테이처 하셔가지고 풀로 가시면 됩니다 풀은 많이 추가가 됐는데 공유하는 사람이 없어서 뭐 얘들은 다 놀고 있죠 더 놀고 있고 저도 얼마 전에 이 제트 풀로 한번 바꿔봤는데 왜냐면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근데 모니터링이 너무 불편해서 다시 알플랜트 풀로 왔어요 알플랜트 풀이 현재 사람이 제일 많긴 많습니다 알플랜트 풀 들어가셔가지고 커넥터 가시면 마이너가 있습니다 물론 마이너는 제가 바로가기 링크를 남겨드리겠지만 기존에 CPU 마이너를 갖고 계신 분은 배치 파일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굳이 다운 받으실 필요 없으세요 여기 마이너 들어가셔가지고 자신의 os에 맞는 마이너를 다운 받으시면 되세요 다운 받고 앞쪽을 푸시면 이렇게 수많은 배치 파일들과 실행 파일이 나오죠 이 스프린트 페이는 조금 된 거기 때문에 찾아보면 있어요 여기 있죠 만약에 없다면 채굴하지 않는 코인의 배치 파일을 스프린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클릭하시고 편집 들어가시면 이렇게 명령줄이 뜨죠 우리가 어차피 알플랜트풀에서 할 거기 때문에 17052 요거는 스프린트의 알플랜트풀 포트입니다 그대로 놔두시고 여기서 주소만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워크네임 주소와 워크네임만 적어주시면 되세요 주소를 여기서 복사해서 하이픈 유 한칸 띄우고 점점까지 붙여넣기 해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 워크네임은 편하신 대로 아무데나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장 하시고 배치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채굴이 시작됩니다 accept 뜨고 채굴이 잘 되고 있죠 그러면 마이닝풀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조금 전에 워크네임이 뜨고 해쉬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채굴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32개 채굴 예상 양이죠 요게 뭐 40, 50개까지도 올라가요 평균 40개 정도 채굴 가능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제 사양에서 저는 AMD2700X CPU로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알플랜트풀 링크나 제가 올려놓은 링크에서 마이너를 다운 받으셨다면 따로 배치 파일을 크게 설정하실 필요는 없고 주소하고 워크네임만 적어주시면 되는데 혹시나 주소하고 워크네임을 새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배치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CPU 마이너를 선택하시고 윈도우나 리눅스 선택하시고 채널은 아시아 정도로 해주시고 여기 주소 붙여놓고 워크네임 이렇게 적으면 배치 파일이 여기 자동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외를 복사해서 배치 파일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쭉 봐오셨던 분이라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CPU 채굴은 크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오늘은 스프린트 페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구독자님이 추천도 해주셨고 저도 살펴보니까 앞으로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고 채굴량도 나쁘지 않아서 어느정도 일정량을 채굴해 두시면 나중에 잘되면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